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하... 오늘 날씨 진짜 좋다! 오늘 뭐하고 놀까 얘들아? 오늘은 이 시원한 하늘에 소주 한 잔 어때? 아... 안돼! 우리 아직 어린애잖아! 야... 이런 화창한 날씨에는 가만히 앉아서 끝말잇기 정도가 제일 좋지! 하... 나 재미없어! 이런 날에는 역시 속꽃놀이가 최고지! 속꽃놀이 하자 얘들아! 응! 으악! 재미없다! 여보증! 야 얘들아 그거 알아? 뭐? 저기 저기 앞에 눈 감고 있는 석상 보이지? 응! 저 석상이 왜? 저 석상이 우리 엄마 아빠가 그랬는데 밤 12시만 되면 저 석상이 움직인대! 에이 거짓말 하지마! 속삭이 어떻게 움직여! 아냐 진짜야! 진짜라니까! 못 믿어! 못 믿어! 내가 언제 거짓말하는 거 봤어? 어! 봤어! 어 맞다! 많이 했지 나! 아니 근데 이번에 진짜라니까! 응! 아냐 아냐! 못 믿네! 가능하지! 야! 그러면! 오늘 밤 12시에! 한번 여기 와서 확인해 보자! 어때! 12시에? 너무 늦는데? 야 그래도! 내가 거짓말 안 한 걸 어? 증명시킬 수 있는 기회라고! 안 돼! 우리 엄마 아빠가 집에 올했어! 빨리 오늘! 맞아! 그러면 이따가 저녁 먹고 모이면 되지! 저녁 먹고? 그래! 그래! 그럼 밤 12시에 여기로 모이는 거야! 어... 어... 알았어! 얘들아! 그러면 이따가 12시에 여기서 모이는 거야! 알았어! 그럼 나 이따가 봐! 사연하라! 안녕! 잘가! 뽐수야! 예! 오늘 초등학교 잘 다녀왔니? 어 맞다! 안 다녀왔구나! 잘했단다! 까먹고 안 갔어요! 잘했어! 네! 여보! 응! 오늘 백화점에서 비싼 거 안 샀지? 응! 안 샀어! 응! 요루야! 네! 오늘 친구들과 재밌게 놀았니? 재밌게 놀았어요! 오늘 뭐하고 놀았는데? 오늘 공원에 갔는데 이상한 석상이 있었어요! 석상? 어! 어! 그거 보고 놀았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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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그거 알아! 뭔데? 뭔데? 나 거기다 오줌 쌌어! 어쩐지 냄새가 좀 나더라! 어! 나 그거 알아! 아! 요리가 그냥 석상 보고 놀았는데 뭐가 재밌어? 어!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가 이거 뭐여! 굉장히 수상한데? 어! 왜왜! 뭔데? 친구들이랑 무슨 얘기했는데? 네! 아! 아빠 벌써 11시 50분이에요! 아! 그래? 빨리 자야겠네! 잘 시간이야! 잘 시간! 얼른 얼른 올라가요! 얼른 얼른! 아! 빨리 자자! 얘들아! 어! 빨리 올라가요! 빨리 빨리 빨리! 어! 요리가 굉장히 수상한데? 왜 오르보 올라가는거지? 아! 아! 빨리 빨리 빨리! 자! 자! 요리도 오줌 쌌나봐! 요리도 오줌 쌌나봐! 아! 저기 주무세요! 석상에 오줌 쌌나봐! 자자고! 여보! 아! 잘자요! 아! 잘자요! 아! 잘자요! 아! 애들은 도대체 언제 오는거야? 아! 무서워 죽겠네! 아! 깜짝이야! 아! 놀랬잖아! 아! 미안해! 아! 놀랬잖아! 아, 좀 조용히 하고와! 무섭잖아! 아! closed up! 너무 무서웠어 이제 12시가 됐으니까 속상이 움직이는 거 보자 그래 한번 지켜보자 우윽 누가 움직임 댔어 진흙대 가 나구나 진흙대가 아... 아... 어? 안 움직이네... 나 집에 갈래! 나 갈래? 아... 애들아... 애들아... 같이 가지마... 무척왕... 갈거야! 어... 야 같이 가! 무서워... 같이 가... 몰라... 이제 집에 가자 얘들아... 아... 가자... 움직이지도 않네 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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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성이 원래 저기 있었나? 그러게... 나 안 움직이잖아... 빨리 집에 가자... 혼나겠다 야... 가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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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아까보다 더 가까워진 것 같은데? 아유... 기분 탓이겠지... 기분 탓이겠지... 가자 집에... 혼나... 나 몰래 나왔단 말이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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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속성이 진짜 쫓아오잖아! 진짜...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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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움직여... 어... 진짜 속성이 움직일 줄은 몰랐어... 속성을 따돌린 것 같으니까... 얼른 집에 가자... 무섭잖아... 모马 trustingage 어 !!! 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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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안 오rot... Wednesday... 어 어 아 아 아... 여름... 주석장으로 봐! 엄마! 뭐야 꿈이었어? 진짜 무서운 꿈이었어 요리야 밥 먹어 네! 진짜 꿈인 게 달이다 엄마 아빠 안녕히 주무셔 아 요리야 일어났어? 빨리 밥먹자 에헤 요리야 안녕 왜 그러는거야?